Hello, this is Minari Bear. I hope you enjoy this video. 누군가에게 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인가요? 어...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오빠에게 차를 선물한 게 그래도 큰 선물이었다 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드림카는 무엇인가요? 제 드림카는요. 에스턴 마틴 DB11이라는 차가 있는데요. 되게 예쁘고 멋지고 제 드림카입니다. 언젠가 타보고 싶습니다. 특약한 무언가가 있나요? 제가 요즘에 옛날 어릴 때 더빙으로 봤었던 영화들을 이제 자막으로 다시 보는 걸 하고 있어요. 최근에는 해리포터를 봤고 또 트랜스포머도 보고 있고 마블 영화도 자막으로 보는데 들리는 건 영어고 자막은 한국어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게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지금은 그렇게 보는 거에 빠져 있습니다. 지금은 그렇게 보는 거에 빠져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